알프레트 아들러 1870년 2월 7일에서 1937년 5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개인심리학을 수립하였으며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열등감, 무력감과 이를 보상 또는 극복하려는 권력의 의지, 즉 열등감에 대한 보상욕구라고 생각하였다.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헝가리기 유대인인 아들러는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동생 또한 병으로 죽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1895년 의사가 되었다. 190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주최하는 정신분석학회 수요 모임에 초대되어 프로이트, 융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 수요 모임은 훗날 빈 정신분석학회로 발전하였고 아들러는 1910년 학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학설상이 이견을 보여 결별하고 1912년 빈 정신분석학회에서 8명의 회원들과 탈퇴하여 개인심리학회를 결성하였으며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저서신경중기질 더니어로티 컨스티추션을 발표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빈을 중심으로 아동정신병원 22곳을 열었으나 1932년 아들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폐쇄되었다. 1927년 이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초빈 교수를 역임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대중강연을 한 경력이 인정되어 이후 미국의 롱아일랜드의과 대학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그는 성본능을 중시하는 프로이트의 설에 반대하여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열등감, 무력감과 이를 보상 또는 극복하려는 권력의 의지, 즉 열등감에 대한 보상욕구라고 생각하였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위대해졌고 세계학은 간혹 대화가를 만들어낸다는 열등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구안해내기도 하였다. 신경증의 생성,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경쟁을 본질로 하는 현대문화 등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의 형성은 힘이나 개인적 강화욕구, 사회적 감정과의 일치욕구라는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계개인은 두 가지 요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독특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주요 저사로는 신경쇄학의 특색에 관하여 유보템 너보센 제렉터, 개인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더 프랙티스 앤드 시어리 오브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 삶의 과학 더 사이언스 오브 리빙, 의미있는 삶와 라이프 쿠드민 투 유, 인간 본성에 의해 언더스탠딩 휴먼 네이처 등이 있다. 주요 저사로는 신경쇄학의 특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